올 하반기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상품 공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기존 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업계의 자발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는데요. 금융소비자를 위한 조치지만 오히려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대환대출은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방식입니다. 과거 2018년 최고금리가 인하될 당시에도 안전망 대출이 한시적으로 공급된 바 있습니다.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금융사가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. 당국은 20% 초과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거나 6개월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주 등에 대해 최대 2천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여기에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업계가 자발적으로 이자를 연 20%로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. 지난 2018년 저축은행들이 약관을 개정해 금리를 일부 소급 적용한 바 있습니다. 하지만 업계에선 오히려 만기 연장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보통 계약 기간이 2년, 3년이거든요.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업곤이든 간에 대출이 나가지 않을 겁니다. 때문에 업계의 자발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 금액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민간이 다시 금융을 제공하기 쉽지 않은 입장이 되겠죠. 대환대출의 자발적인 금리 인하 유도까지 저신용자 이자 부담은 줄겠지만 오히려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.